안녕하세요. 토토리 ASMR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영상은 계속 제가 예약을 걸어놨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됐었는데요. 그건 또 이제 제가 여행가기 전에 다이약을 걸어놨던 거라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찍는 거는 거의 한 달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나네요. 오랜만에 또 수다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은 토요일 오전은 아니고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제가 평소보다 조금 환한 상태인데 제가 커튼을 안 쳤어요. 커튼을 치면 평소와 똑같은 분위기가 되는데 환한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어두운 게 좋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환한 분위기에서 찍고 싶어서 이렇게 환하게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수다 떨기 전에 오랜만에 무드등을 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지한 안락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오랜만에 또 다닥거리는 캔들을 한 번 켜고 시작할게요. 딱 이렇게 겨울 그리고 가을에 켜기 좋은 캔들 소리. 다닥거리는 소리 너무 좋아요. 들리시나요? 은은하게 들리시나요? 캔들을 여기에다가 땄습니다. 너무 가까이에다 두면 시끄럽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은 지금 두 번째 찍는 건데요. 어젯밤에 찍었다가 이제 편집을 하려고 켰더니 소리가 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내일 다시 찍어야겠다. 라고 지금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여튼 아메리카노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온 건데요. 사실 2023년에 가장 기대했던 사건이기도 했고 제일 큰 빅 이벤트이기도 했던 게 이제 이탈리아 여행이었어요. 총 10일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여행이었고 또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도 한 3개월 정도 했고요. 항공권은 6개월 전에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 그리고 기차표 뭐 계획 세우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주말마다 막 계획표 쓰면서 리뷰 다 읽어가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정말 너무 좋았고 힐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다른 수다 영상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는 종종 이제 이탈리아 여행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각 잡고 영상으로 하나의 영상에다가 다 말을 하는 거는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짧고 굵게 갔다 온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탈리아가 조금 인종차별이 있다라는 거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랑 이제 첫 유럽 여행을 갔던 게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두 나라를 갔었는데요. 오히려 걱정했던 프랑스는 너무 사람들이 너무 친절을 했었고 이탈리아에서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한 두세 번 정도 겪었거든요. 20대 초반에는 어떻게 겪었냐면 그냥 친구랑 둘이 로마 시내를 그냥 걷고 있었는데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저희를 보면서 침을 뱉었어요. 저희를 보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는데요. 그렇게 로마에서 한 두 번 정도 그런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당하고 피렌체에 넘어왔는데 피렌체에서는 이제 맛집 웨이팅을 밖에서 하고 있었는데 골목길에서 한 남자 세, 네 명 정도가 막 이렇게 걸어오더니 원숭이 소리를 내면서 제 등을 이렇게 스크래칭 해야 된다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꼬집었어요. 원숭이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런 다음에 막 원숭이 소리를 내는 게 누가 봐도 인종차별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불쾌함 보다는 무서운 게 커가지고 막 친구랑 도망갔거든요. 여하튼 그러한 조금 그런 인종차별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번 이탈리아 여행을 가기 전에도 아 인종차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조금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여행에서도 인종차별을 당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막 그렇게 직접적으로 당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받는 그런 은은한 인종차별이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저는 여행객이고 이 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로마에서 피렌체로 넘어가는 기차를 타려고 이제 기차역에 갔는데요. 그래서 전광판에 또 잘 안 나오고 몇 번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 영무원 유니폼을 입으신 분에게 가서 Excuse me 이러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 좀 알려달라 라고 물어봤는데 저를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의 한 백인 여성분이 이제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질문을 또 저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약간 펑쳤습니다. 왜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 백인 분한테는 저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가 그때 조금 마음의 상처를 얻고 아 이 사람한테는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 데로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식의 짜잘짜잘한 인종자별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레스토랑에 가도 주문을 좀 늦게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서비스를 이제 자리를 좀 안 좋은 곳으로 저희를 안내를 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로마 숙소에서도 이거는 제가 리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서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동양인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안 좋은 숙소를 안 좋은 방 룸넘버 안 좋은 방을 배정을 해준다라는 후기가 한 네다섯 개를 제가 보고 이미 갔던 상황이었는데 네 또 그런 것도 느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탈리아 여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느낌은 인종자별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좋았던 기억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딱 이제 이탈리아 여행하면 아 인종자별 당했던 곳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10일 동안 총 3군데 아 4군데를 여행을 했는데요. 일단 페네치아 피렌체 그 다음에 진케테레라는 곳은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왔고요. 로마 이렇게 4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피렌체에서 로마로 가는 기차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아 저는 여행을 부모님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같이 자리를 안고 그래서 저는 혼자 따로 앉았었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던 분이랑 조금 말이 트여가지고 1시간 동안 수다를 떨면서 왔어요. 그 분이 러시아 여성분이었는데 저보다 1살 어렸고요. 그리고 7개월 동안 그냥 세계여행을 하면서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될 거고 여행이랑 일을 같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기차에서 노트북을 켜가지고 일을 하고 있길래 저는 일단 노트북을 켜길래 학생인가 보다 했는데 학생은 아니었더라고요. 아무튼 그 분이랑 제일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냐 에서부터 전공이 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서 인종자별을 당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많이 놀라더라고요. 전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걸 당한 거를 아예 처음 알았다 자기는 너무 놀랐다 하면서 그 인종자별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 그리고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느낀 거는 제가 영어를 좀만 더 잘했더라면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하고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았는데 도저히 이걸 어떤 어휘로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영어 공부는 필요한 거구나. 영어는 잘할수록 좋은 거구나. 왜냐면 그분도 이제 러시아사람이니까 러시아어 러시아어로 얘기를 할텐데 본국에서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영어랑 프랑스어도 하고 막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분이 얘기하는 영어는 다 알아듣겠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정작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거의 그냥 정치 듣기만 하고 말은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질문만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영어를 잘한다면 제 영상에서도 제 채널에서도 이제 영어로 많이 말을 하고 컨텐츠 자체도 영어로 말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ASMR 을 듣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국말로만 얘기를 해서 그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진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 이겠지만 저는 그냥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것 만으로도 너무 지쳐가지고 무언가 새롭게 배우고 습득하고 이런 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고 그걸 실천하기까지 조금 많은 시간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타입이라서 정말 정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공유해주세요. 궁금해요. 제가 새로 배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스쿼시를 시작한 지 두 달 정도가 됐는데요. 3개월치를 끊었는데 아마 아마가 아니죠. 그냥 등록한 개월수만 채우고 더 배우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스쿼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수업 듣고 나면 얼굴이 시뻘개져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진짜 계속 뛰어다녀가지고 여튼 어 갑자기 해가 엄청 나오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갑자기 쨍하게 비쳐서 조금 부끄러워서 커텐을 가렸습니다. 커텐을 쳤습니다. 아무튼 그 러시아 친구는 지금도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뭐 혼자 여행해 보신 분 많으시겠죠. 제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혼자 여행을 하다보면 내 자신한테 집중을 하는 시간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그만큼 외로움도 많이 느껴질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싶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고 이런 성격이라서 혼자 여행은 나중에 진짜 나중에 좀 더 제가 단단해지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특히 혼자 해외여행하는 건 살면서 꼭 한 번 해봐야 되는 그런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언제쯤 갈 수 있을지 여튼 그리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인종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또 안 좋은 이야기 또 하나만 더 하자면은 사실 유럽 여행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소매치기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소매치기 진짜 주의해야 된다. 소매치기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진짜 여행하기 전에 그 다이소에서 자물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랑 연결하는 그런 줄 같은 것도 사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가지는 않았고요.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지금 또 흥분해가지고 말이 갑자기 빨라진 느낌입니다. 좀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을 해볼게요. 네. 아무튼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사례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가 가서 조심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기차를 총 로마에서 베네치아 가고 베네치아에서 피렌체 가고 피렌체에서 신경테를 가고 그리고 피렌체에 로마 가고 한 네 번 정도를 탔는데요. 기차를 총 네 번 정도를 탔는데 아무래도 캐리어를 같이 들고 가다 보니까 그 캐리어 터리범도 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정말 일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약간 투머치 걱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조심하면 나쁠 거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상태로 아 뭐야 생각보다 소매치기 뭐 그런 거 없네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서 총 3일 4일 정도를 있었는데요. 로마 이틀째 밤이었어요. 저녁이었어요. 제 콜로세움 야경을 보러 근대로 면을 걷고 있었는데요. 저희 앞에 있는 어 앞에 걸어가고 있었던 무리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팩팩을 메고 있었는데 한 남자분이 좀 키가 큰 남자분이 할머니 가방에서 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여행 왔나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팩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그대로 가방문을 참지도 않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휙 이게 뭐지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그 남자 무리는 두 명이었거든요. 할머니 무리는 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펑이 쪄가지고 지금 내가 소매치기를 직관한 건가 어떡해 어떡해 저희 부모님도 다 보셨거든요 그 상황을 그래서 어떡하지 저 할머니한테 빨리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가방이 가방에 문이 열린 채로 막 이렇게 걸어가고 계셔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는 순간 그 할머니 일행 분들이 호텔로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가면은 이제 알겠구나 소매치기 당한 거라고 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어 백팩이니까 내가 메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쉽게 그냥 문 열어가지고 꺼내 가면은 진짜 아무 느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백팩을 메고 여행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조심하자.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진짜 여행할 때 백팩보다는 이렇게 크로스백이나 좀 내가 좀 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 더 안전하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번번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무슨 봉지 같은 거 하나 꺼내가지고 가져가서 쪘는데 귀중뿐만 아니었으면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여행에서의 큰 사건들은 이렇게 두 가지 였고요. 좋았던 기억도 정말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젤라토는 진짜 의무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먹었고 많이 먹는 날은 막 두세 번씩 더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젤라토가 결코 싼 값이 아니거든요. 한 한 컵에 제일 작은 컵에 두 가지 맛이 들어가는데 한 3.5 유로 네. 3.5 유로 기본 3 유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싼 값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돼. 젤라토 무조건 먹어야 돼. 이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네. 그리고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았는데요. 베네치아는 사실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어 이틀 내내 비에 뭐가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슬펐거든요. 한국에서 그 사실을 알고 베네치아 비오면 어떡해 이랬는데 진짜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저는 날씨 요정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작년 여행에서도 비가 안 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구경을 잘했고 로마 비렌치아에서도 비 한 번도 없었고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베네치아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베네치아가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 진짜 골목골목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제가 사실 여행 가기 전부터 이제 핸디 마이크 있잖아요. 무선 마이크를 가져가가지고 ASMR을 찍어야지 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제 갖고 나갔는데요. 하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찍었거든요. 야외에서. 근데 ASMR로는 못쓸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ASMR입니다. 라고 공개를 할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개인 소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긴 한데 사실 9월 10월이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로마에는 진짜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너무 더웠어요. 로마가 한낮에 3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그늘이 없어서 햇빛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쳐가지고 카페를 무조건적으로 쉬러 갔었고요. 하루에 2만부씩 걸었는데 저도 힘들었는데 부모님은 진짜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파워제이라서 계획한 게 있으면 그건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런 주의라서 좀 빡셌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짜잔! 썸네일 해서 보셨겠지만 짠! 마스크에요. 마스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짠! 제가 지금 이거 두 번째 찍는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썸네일은 어제 밤에 찍었던 거고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어제는 이걸 쓰고 수다를 떨었는데 오늘은 모자때문에 괜찮나요? 어디 가서 쓰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ASMR 찍을 때 가끔 쓰면 괜찮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이거는 페네치아에서 사온 거고요.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다 이렇게 윤곽으로 THEREin 있체적으로 되어있는 가면이고요, 사실 이런 가면가게가 진짜 많았어요. 페네치아에 페네치아 어 골목길 곳곳에 이런 작은 상점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냥 아 구경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래서 이 흰색 마스크에다가 주인분이 색칠을 도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핸드메이드구나 핸드메이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공장에서 다 찍어서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물감으로 하나씩 도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반해서 이거는 무조건 사가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하나 사가야지 해가지고 바로 골라서 사온 그런 가면입니다. 가격도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5유로였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5유로.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술인데요. 피스타치오 맛 술인데요. 공항에서 샀거든요. 근데 피스타치오가 젤라토로 먹었을 때도 진짜 맛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사봐야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봤습니다. 벌써 이만큼 정도 마셨는데요. 달아요. 엄청 달고. 근데 사실 저것만 단독으로 먹는 술 같지는 않고요. 뭐에다가 다 먹는 것 같아요. 좀 찐득찐득하고 많이 고농축. 농축이 엄청 많이 된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도수가 꽤 셉니다. 15도였나?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거를 어디다가 다 먹어야 되는지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여행 이야기만 하는 게 별로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고 제 일상 이야기는 아니었어가지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의 10박 10일 정도의 이탈리아 여행은 무사히 끝이 났고요. 네. 호텔들을 정말 엄선해가지고 리뷰를 하나하나씩 다 읽어가지고 엄선해서 갔었는데 너무너무 만족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사진 정리를 다 못해서 사진 정리도 찬찬히 해야 되겠고 또 제가 여행을 갔다 오면 영상으로 기록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여행에서도 영상을 엄청 많이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퇴근 후에 좀 제 체력이 남아있다면 차근차근 편집을 해볼 예정입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0일짜리 영상 다 편집하는데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편집을 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4일 토요일인데요. 여러분 제가 네일 컬러런이라는 러닝을 하게 됐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거 후기도 나중에 다음 수다 영상에서 한 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려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공지가 내려왔어요. 그 공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월부터 크리에이터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동영상 전후에 표시되는 광고 형식의 선택 방법이 간소화됩니다. 11월부터 프리롤, 포스트롤, 건너뛸 수 있는 광고, 건너뛸 수 없는 광고 등의 광고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옵션이 삭제됩니다. 앞으로는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긴 형식 동영상의 광고를 사용 설정하면 적절한 경우 유튜브가 프리롤, 포스트롤 건너뛸 수 있는 광고 또는 건너뛸 수 없는 광고를 시청자에게 게재합니다. 이번 변경으로 모든 광고 형식을 사용 설정하는 권장사항이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크리에이터가 미드롤 광고에 대해 선택한 옵션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익 창출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선택한 긴 형식 동영상의 광고 설정도 유지됩니다. 네, 이러한 공지가 내려왔어요. 저도 지금 이 사실을 한지는 꽤 됐는데 이제 1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광고 설정을 하면은 이제 동영상 앞, 뒤, 그리고 중간에 광고를 다 붙이겠다라는 내용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ASMR 유튜버이고 ASMR은 많은 분들이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고 사실 영상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많을텐데 영상 중간 또는 마지막에 이렇게 광고가 붙어버리면 그 광고 때문에 잠이 다 달아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제가 즐겨보는 오비어슬리 ASMR 채널에서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영상에다가는 미드롤 광고는 붙이지 않는데 이제 광고를 게재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강제적으로 붙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프리미어, 유튜브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 같았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 그래서 미리 11월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